유진아. 저 아줌마야. 저 아줌마가 따라가면 돼. 6개월 후에 이모가 꼭 데리러 갈게. 알았지? 잘 부탁해요. 공항 도착하며 이 아이 데려갈 사람 나와 있을 거예요. 유진아, 가. 가자. 엄마! 엄마, 나 안 가면 안 됩니까? 엄마, 나 보내지 마시오. 엄마, 나 보내지 마시오. 너, 너 내가 엄마인 건 줄 알았어. 어? 죄송해요, 이모. 앞으론 절대 엄마라고 안 부를게요. 그러니까 나 보내지 말게요. 내 이모 말도 잘 들게요. 나 보내지 말게요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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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